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을 계사로 국군교도소 수감자들이 숙회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불자로 다시 태어나는 현장에 남동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장원에 있는 국군교도소. 군 유일의 교정교화시설로 군생활을 하다 잘못을 저지른 육해공군 장병 100여 명이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입니다. 국군교도소 법당 원등사에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정우스님을 계사로 숙회법회가 봉행됐습니다. 법회에는 국군교도소 박호종 소장을 비롯해 수감자 27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우스님은 수감자들에게 어디서든지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감옥이라며 생각을 바꿔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지키기 위한 담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담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생긴 담이라고 생각을 바꿔보면 편안해질 거라는 거예요. 정우스님은 또 이곳에서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제2의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당부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얼마를 머무르듯이 간에 그 시간을 갈고 닦아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어울림을 가질 수 있는 제2기의 인생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수개자들은 합장을 하고 연비의식을 치른 뒤 자신의 잘못을 리우치며 오계를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단주와 수개증을 받은 수개자들은 불자로 다시 태어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생활하며 불제자로서 도리를 다할 것을 발언했습니다. 모든 중생을 교화하며 원수와 친한 일들을 평등케 하며 참가죽음의 위례를 회탈케 하여 지이다. 앞서 정우스님은 여주 송암사 주지 법진스님이 보시한 짜장면 300인분을 국군교도소 관계자와 함께 공양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